자, 참나를 처음에 모를 때는 수시로 다 버려보면서 참나가 진짜 존재하는가. 참나로만 현존해보는 연습도 해보셔야 되니까. 참나랑 사귀어야 되니까. 근데 참나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. 그럼 일상에서 지금, 지금 제 강의 들으시면서도 참나 나 몰입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. 제 얘기 들으시면서 신성을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참나는 이미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그 자리라는 거 알아요. 참나가 지금 작동하게 제대로 이 세상에서 생각감정 오감 속에서 자기 뜻을 펼치게 도와주면 되거든요. 이런 관점에서 수행을 바라보셔야 되니까 그때 중요한 건요. 생각만 잘 통지하면 됩니다. 뭘 생각할지를 본인이 계속 정해주는데 신성을 생각하게 자꾸 유도해주는 게 좋아요. 내가 해야 될 일, 가끔씩은 망상도 해봐야죠. 하지만 하다가도 수시로 어디로 돌아와요? 깊은 나 명상으로 갈 처지가 아닐 때는 뭐로 돌아가냐? 신의 이름, 부처님 이름, 이렇게 명호에 집중하는 게 연불이죠. 연불이나 만트라, 본인이 아는 기도문, 간단한 기도문, 아니면 아버지. 자, 아버지 가능합니다. 하느님. 각자도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겠죠. 경전의 한 구절이라든가 고요하라. 그리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라.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. 시편의 구절도. 그럼 진짜 같이 고요해져요. 이런 것들 가능하고. 도교 같으면 구천응원, 내성부하천전, 구천응원, 내성부하천전, 나마하미타불, 관세음보살, 인도시바이신 같으면 옴, 나마시바이, 옴, 나마시바이. 다 가능해요. 동학 같으면 시천주. 시천주, 조화정, 영세불망, 만사치. 간단한 약식으로라도. 이렇게 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이 그 시간에 어마한 생각할 거 아니에요. 그 생각을 돌려가지고 하느님과 신성을 생각하게 계속 돌려주는 게 연불만한 게 없습니다. 여러분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겪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. 자꾸 피터팬은 나를 보면 깨어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지? 지금 밥 먹다가. 치킨 먹다가 갑자기 제가 깨어있으세요? 어떡하지? 참나만 보고 있어야 되나? 아니에요.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치킨 드시되 깨어서 드시라는 거예요. 깨어서 먹는다는 건요. 그런데 우리 마음에 참나를 붙잡아야지 하면 먼저 장애가 생깁니다. 왜냐하면 생각감정, 오감을 지금 쓰고 있는 걸 버리고 참나를 잡아야지 이 생각이 나면 불편해지죠. 전혀 불편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제 실전 팁입니다. 그냥 하시는 행위를 치킨을 먹는다라고 말해도 돼요. 사실은. 치킨을 먹는 행위에서 깨어나버리면 된다는 거예요. 깨어서 드시면. 그냥 이런 또 호흡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에요. 들이신다, 내쉰다 하는 중에 깨어나버려요. 참나만 붙잡으라는 게 아니에요. 참나가 드러나게 하라는 거지. 일상에서 계속 참나가 드러나서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. 몸 동작에 집중하는 것도 깨어나게 하는 짓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줄 아는 것도 깨어있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계속. 그러니까 부처님은 앉을 때 앉을 줄, 앉아있는 줄 알고, 걸어갈 때 걸어다닌 줄 알고, 팔 들 때 드는 줄 알고, 내릴 때 내리는 줄 알아라. 그럼 이거는요. 열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기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살아라. 열반 속에서 살아라. 아라아는 어떻게 사나요? 밥 먹을 때 먹는 줄 알고, 잘 때 자는 줄 안다. 저도 아는데요. 아니에요. 그거 아니다. 깨어서 안다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여러분. 동작에만 집중하라. 그것도 필요 없는 소리예요. 연불도 좋은 방편입니다.